와우, 너무 멋있다. 자, 이거 못해. 추면서 진짜, 추면서. 자, 이거 자주 나오시네. 이거는 직장 끝나고 반 끄어온 거야. 아니, 우리도 즐기면서 보는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아. 귀여워. 너무 멋있다. 와, 재미있었겠다, 진짜로. 아, 남자 팬들이 너무 좋아. 아, 남자 팬들이 너무 좋아. 아, 남자 팬들이 좋아하고 있는 누구 Zhuang. 아, 남자 팬들이 너무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